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5장 1절에서 7절 구약 97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사에서 5장 1절에서 7절 구약 97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사에서 5장 1절에서 7절 구약 972쪽입니다. 넘칠 줄 믿습니다. 2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사에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도 불리지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하여서 멸망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한 저주와 이런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후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물론 앞부분에도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주된 내용이 그렇고 이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과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것이 6장에 나옵니다. 재단의 숯불에 그 입술을 태움으로써 입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예언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전 1장부터 5장까지도 이사야가 예언도 하고 비판의 말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예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예언들은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른받은 이사야가 어떤 특정 지역만 놓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비판을 하고 예언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게 남유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명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잘 알려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 오늘 본문 역시도 남유다라고 하는 한 지역 그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든 열방을 향한 예언적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아까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폭넓게 그리고 장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멸망의 위기까지 처해지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이사야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유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 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온 나라를 이제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정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국나라와 그리고 이제 막 세를 넣고 급부상하기 시작한 아수르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어느 곳에 붙어서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질까 더 많은 것을 얻을까 그렇게 어느 강대국에 붙을까라고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나라를 운영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 나라는 주변의 열강이나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그런 운명과 그런 숙명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고 이방 나라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우상도 들여오고 결혼도 하면서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생활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나라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가 보니까 그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심각한 부패와 어려움이 있던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종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자, 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는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노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아주 좋은 땅, 좋은 산에 만들어진 포도원이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산, 비옥한 그 산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 산의 주인이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기 위하여 그 땅을 잘 가꾸기로 결정을 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포도원을 땅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다 갈아엎어서 돌멩이들을 다 꺼내고 잡초를 다 제거하고 이 나무가 자라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서 정말 좋은 땅, 나무를 심기에 최적의 땅으로 만들어서 이제 포도나무를 갖다가 그곳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역시도 대충 아무 나무나 갖다 심는 게 아니라 극상품의, 최상품의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사다가 구이다가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만 갖다가 심으면 잘 자랍니까?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러야죠. 기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땅에 걸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태풍이나 비바람이 불 때 비도 적절히 막아줘야 되고 적당한 햇볕도 있어야 되고 많은 영양문들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들짐승이나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 밭을 다 두둑질해 가거나 노력질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초를 설 망대도 세우고 외부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울타래도 만들면서 정말 애지중지하며 보호하며 그렇게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있었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땅에, 좋은 곳에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물을 주고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나무를 기르니 그 포도원의 주인의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장 좋은,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내가 포도주도 만들고 포도즙도 짜야지 그러면서 술틀까지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정성스럽게 길렀던 이제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부풀어서 이 포도원 주인 농부가 열매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길러서 드디어 딴 열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포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들포도는 먹지 못하는 겁니다. 작고 딱딱하고 먹었을 때의 달콤한 단맛이 나야 되는데 쓴맛이 나는 그리고 개중에는 덜어 독성도 포함되고 있어서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들포도를 맺힌 겁니다. 최상의 환경과 최상의 나무를 통하여 세로를 다 쏟아 부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더니 정작 맺히는 것은 정말 쓸모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들포도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화가 단단히 난이 푸던 주인이 이렇게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울타리와 담을 다 걷어내버릴 거다. 망대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걷어내서 들짐승에서 짓밟고 다 먹어버려도 신경 쓰지 않겠다. 외부의 적들이 와서 다 나무를 베어가고 다 노략질하더라도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자라면 가지도 쳐져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회충도 제거해야 되잖아요. 나 그거 하지 않겠다.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썩어지게 나 자라지 못하게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차 구름에게 명령해가지고 물도 내리지 않도록 비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겠다. 즉 말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잘못된 열매를 맺으니 이제 완전한 소멸,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리라. 그게 아름다운 이 산이 있었고 피옥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시작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사정적으로 로맨틱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을 다하고 환신적으로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갑자기 내가 저주하였느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멜로에서 공포물로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공포물로 장르가 호로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7절에 보니까 이 노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망군의 여와의 포도원은 공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즘이었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비유와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 열매의 주인공들이 숙숙들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냐? 망군의 여와입니다. 무릇 망군의 여와의 포도원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이 여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좋은 땅, 비옥한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좋은 터전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심었던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유닷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맺어야 될 이 포도 열매, 포도원 주인이 기대했던 포도 열매는 뭡니까? 정의요, 공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극상품의 포도인 포도는 정의요,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의 사람들이 결국에 맺혀졌던 열매는 포악이요, 부르지즘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르지즘은 절규를 의미합니다. 핍박과 고난에서 받는 절규,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포도원, 포도나무는 주인이 예언한 대로 분노하여 쏟아부었던 저주대로 다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절에 저들이 운명을 들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너희고, 포도 열매는 이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주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포도원 주인이 행할 그런 저주를 이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자. 포도원 주인에게 좋은 열매 맺을 테니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빌자, 싹싹 빌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이 이사의 말에 희삽지 않은 농담처럼 들렸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허풍이었는지 전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있었고 패혁한 일들을 벌이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을 만드신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였습니다.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만든 그 모든 모습은 지금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포도원, 포도나무와 똑같습니다. 6일간의 창조 역사를 쭉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는 게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 최상급을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사람을 만듦으로 말미야마 온 세상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과 이야기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그 포도나무인 사람을 잘 기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환경과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흠도 없고, 뒤도 없고 정말 완벽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똑같으니 결과도 똑같습니다. 태초에 만들었던 사람과 이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야마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들, 포도를 맺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만드신 포도원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르게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에덴 동산이 아닌 이미 창조되어 있던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난한 땅을 준비하시고요. 그곳에서 이방인을 물리치시고 땅을 파시고 모든 방해색들을 제거하시면서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좋은 나무 좋은 나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창조 때는 좋은 씨앗을 심어서 기르셨다면 이번에는 좋은 나무로 만드셔서 옮겨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큰 나무를 선택하시고 이제 유구한 세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애국에서 광야에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시고 또 좋은 리더를 주셔서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나무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난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좋은 나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가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면 좋은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뭇가지 좋게 길러가지고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좋은 땅에서 자란 나무 좋은 근본 자체가 좋은 나무였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처음 포도원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똑같은 실수로 반복하며 들포도 즉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상황을 주셨는데도 결국 얻게 된 게 바로 들포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 포도원 사이에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기르는 사람이 잘못 길러서 나쁜 열매를 맺었지 이렇게 핑계치 못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주인이 못해준 게 있느냐 잘못한 게 있느냐 부족한 것이 있느냐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두 번째 포도원 역시도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와 실망을 자아내게 만들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두 번째 포도원 역시도 멸망당하고 맙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너무나 절망적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정말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좋은 일을 맺을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사여서는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뒤에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또 다른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만들어 주신 포도나무가 특별합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즉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할 때 나는 포도나문데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말이 알레디네라고 하는 헬라오인데 진짜, 참말, 거짓이 없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온전한 그런 뜻이 이 참이라고 하는 알레디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그 포도나무는 완벽한 거예요. 흠이 없는 겁니다. 온전한 거예요. 즉, 흠이 없는 포도나무, 완벽한 포도나무를 주시면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장에. 우리는 가지라. 붙어있으면 열매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불에 던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매 맺는 방법이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창조 때보다도. 지금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난한 땅 약속 땅에 갖다 심으셔서 좋은 환경을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환경보다 더 좋고 더 완벽하고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 꼭 붙어있어라. 나에게 붙어있으면 그러면 열매 맺을 거야. 최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이게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한 그러나 너무나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맺혀진 열매가 들포도면 어떡하죠?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들포도를 우리가 맺으면 어떡합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렵잖아요. 참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게도요. 아직 이 포도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맞으십니까? 자신있게 아마 대답을 못하실 걸요. 저도 늘 점검을 합니다. 나는 예수께 붙어있는 좋은 가지인가? 정말 나는 나의 신앙의 모습과 나의 신앙의 열심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혹 그럼 여러분들 중에 세상말로 이번 생은 실패했어. 다음 기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음에도 또 포도원 만들어 주실 거니까 세 번에 한 번 해주셨는데 한 번 더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 가지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 포도원은 포도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와 들포도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맞는지를 잘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생산해난 그 들포도는 무엇이냐 포악이요. 푸르치짐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들에게 원하는 좋은 열매는 정의로움과 공의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지 공의를 시청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의를 채닥해라 그래요. 뭐냐? 미슈파트는 기준입니다. 정의는 정의로움 기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나는 내 신앙이,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적당히 봐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시친하고 계십니까? 공의는 사랑과 극류를 의미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의 사랑과 주의의 늘 증거하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최상급의 푸도 열매인데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건 아닌지 과연 나는 푸악을 생산해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 절규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포도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그와 동시에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신이 마지막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완전한 포도 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좋은 가지 되시기 바라고 우리 역시도 좋은 가지의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궁이와 정의의 열매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